1. 오른손의 왼쪽 귀를 잡을게요 우선은 오른손으로 내 왼쪽 귀를 잡을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당겨볼까요? 숨은 후 내쉬면서 조금 더 왼손이 바닥을 누르고 왼쪽 어깨를 눌러냅니다 한 번 더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당길게요 어깨를 끌어내립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앞으로 우리 대각선 45도로 내릴게요 손도 우리 뒤쪽을 잡을게요 저 보세요 어깨를 살짝 돌려서 뒤쪽으로 뻗어낸다 그리고 쭉 앞으로 스트레칭 자 반대편 반대손 왼쪽으로 고개를 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끌어내릴게요 자 이제 대각선 방향 어깨를 살짝 돌려서 어깨 내리고 우리 손목은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